안녕하세요. 전북현대의 P팀 44번 이준홍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전북 소속 중학교를 나왔는데 다른 팀으로 가게 돼서 되게 어색한데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저를 성장시켜주시는 고등학교부터 중학교부터 저를 도와주시는 안대원 감독님이나 B팀 처음에 어수선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잘 알려주신 박진석 감독님이랑 윌경열 구치님도 많이 생각이 나고 또 많이 힘들 때 서성환 매니저님도 많이 생각이 나요. 더 좋은 선수가 돼서 다음에는 B팀이 아닌 A팀에서 계속 경계를 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서 B팀 대표로 더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던 마음이 잘 맞떠고 있습니다. 아쉽게 못 보지만 내년에는 더 성장하고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